출애굽기 36장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임무를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 하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자식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 털로 짠 천 열한 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서른자요. 너비는 넉자로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다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스의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반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반지는 길이를 열자 너비를 한 자반으로 하고 널반지의 두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반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그 널반지 스무 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마흔 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스무 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마흔 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여섯 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반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반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반지에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열여섯 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반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반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 벽의 널반지에 다섯 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반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꾀일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네 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밭칠 은받침 네 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다섯 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만들었다.